자 미국 시장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전세계 증시는 초강세장이죠. 아주 좋은 분위기에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 증시 대부분이 다 올랐죠. 어제 다우 S&P는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도 아주 좋았습니다. 기술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박스권을 두 눈 뜨고 절대로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공매이중대가 있죠. 공매이중대 기관하고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박스권에서 절대로 탈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국민의 돈을 가지고 지돈도 아닌 국민의 돈을 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증시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외인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관하고 연기금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또 뭐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던져버리고 있죠. 지금 뭐 주작의 시대입니다. 주작의 시대.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뭐 주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죠. 이거는 정말 한번 탈탈 털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 세계는 다 강세에 사상 최고를 써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기관하고 연기금이 어떻게든 지수가 올라가는 증시가 상승해서 개인들이 돈을 보는 모습을 내가 두 눈 뜨고는 절대로 보지 못하겠다 그러고 있죠. 참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면 V자 회복입니다. V자로 완전히 그냥 치고 올라가고 있죠. 다우가 373이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아주 강세를 보이는데 뉴욕 증시가 미국의 강한 고용 회복세와 서비스업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든 찬물을 끼얹어 버리겠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다우 S&P 사상 최고 행신. 경제적의 기대감에 들썩. 지금 테슬라는 예산 크기와 또는 생산 배송 수치를 발표한 4% 이상 급등을 했고 구글의 목욕 알파벳은 프로그래밍 코드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다. 판결했다. 뭐 이런 거 있지만 하여튼 4% 강세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경제적인 수혜주들도 대부분 강세 보였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고용이 회복이 되고 있고 서비스업 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부 다 강세죠. 기술주고 경기 민감주고 컨택트주고 다 강세입니다.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2% 상승해 크루즈카니발. 뭐 크루즈주들도 아주 급등했죠. 이제 여행을 재개를 한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영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도 회복되고 백신 많이 맞고 하니까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V자 회복 좋은 소식만 가득한 증시죠. 아주 좋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경기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97년 이후에 최고 속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연기금하고 금융투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 상승하는 거.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저지하겠다. 그거밖에 보이지 않죠. 지금 돌아간 상황이.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업들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만들자.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증시가 아주 좋았습니다. 미 증시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다오가 1.4% 올랐고 나스닥도 1.6% 올랐죠.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증시도 괜찮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웨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팔아대고 있죠. 셀트리오는 오늘도 열심히 눌러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증권에서 작정하고 눌러버리죠.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참 이건 문제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오전에 눌러대고 오후에 사면서 결국은 플러스 물량을 들고 가면서 마감했죠. 지금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 아무리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죠. 이거는 좀 심하죠. 이건 좀 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4,700주 이렇게 던져버리죠. 이게 이렇게 던지다가 주가를 실컷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물량을 흡수해버리죠. 다시 가져와서 나는 안사지롱 그러고 있죠. 그러고 다시 또 던지고 다시 또 던지고 그런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조사를 좀 해볼 필요해요. 이건 거의 뭐 주가 조작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죠. 이거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매매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기가 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기금이 지금 580억 매도에 금융투자가 730억 매도하고 있죠. 미국은 뭐 좋고 사장 최고치고 해도 우리는 팔겠다. 우리나라 증시 강한 모습 나는 절대로 두 눈뜨고는 보지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1,400억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1,200억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스닥 쪽은 외인 기관이 던져대고 있죠. 외인 기관이 던지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을 좀 눌러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좀 분위기에 좋지 않죠. 이 셀티 오늘도 눌림을 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 컨택트 주들과 그리고 이 전기전자 전기차 관련 주들 그쪽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미증시가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좀 눌러대고 있죠.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계속해서 좀 눌림을 당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지금 우리 증시는 이렇게 흘러가죠. 지금 보면은 전기전자 관련 주들도 미증시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 못하죠. SK이노베이션 LG화 내려버리고 있고 삼성 SDI도 보압 수준이고 반도체 관련 주들 좀 괜찮고 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피가 0.4%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강법이죠. 0.07%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증시는 그냥 뭐 기관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도저히 두 눈 뜨고 보지 못한다. 뭐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냥 눌러버리죠. 지금 수급에서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기금이 계속 팔고 금융투자에서 팔고 이렇게 눌러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셀트리온 오늘 신화는 들어오고 있죠. 신화는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외인들은 오늘도 신화는 들어온 걸 보면 외인들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삼성 쪽이 이거 정말로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정말로 좀 심각해 보이죠. 삼성 쪽에서 매도를 하다가 나중에 또 가져가는 게 상당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삼성 쪽이 이거는 뭐 결국은 나중에 또 들고 갈 겁니다. 실컷 내려놓고 오전에 실컷 던지고 들고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무슨 뭐 짜고 치는 고스독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오늘 뭐 DB 하이테 DB 금융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 아무튼 지금 오늘도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주작은 주작은 대세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렇게 한다고 해도 주작은 대세를 이기지는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개인들이 싹 다 쓸어 와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단기 말고 중장기로 보는 개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중장기 중장기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도 그냥 싹 그냥 걷어가 버려서 얘네들 물량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팔다가 또 나중에 또 가져가는 게 문제죠. 실컷 내려놓고 또 가져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 오늘도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집어 던져 버리고 있죠. 뭐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그냥 약간 그런 부분이죠. 공매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박스권을 뚫는 것을 막아주겠다. 주가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내가 다 저지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연기금하고 공매들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봐서는 정말로 그런 분위기죠. 아주 그런 분위기 특히나 셀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성증권의 이런 만행 만행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 던져 버리고 눌러버리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조작을 하고 있죠.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뒤에서 누가 뒤를 봐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눌러대고 나면 다시 상승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겠죠.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제약파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눌러지고 있죠. 아주 많이 분위기가 미증시가 저렇게 좋지만 제약파이는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국은 강력한 호재 한방이면 이런 거 다 정리됩니다. 다 정리되고 수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주 강력한 상승이 갑작스러운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집니다.